아이들이 찬 공이 268번 버스 아래로 굴러들어갔다 차장이 오라이 탕탕 차문을 두드렸다 버스는 지옥에서 출발해서 어디 있는지 모를 넓고 큰 딴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지옥으로 돌아올 것이다 축구공이 뻥 소리를 내며 바퀴에 튕겨져 하늘 높이 날았다 어디선가 무엇인가를 태우는 연기는 쉼없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너는 어느 때는 연기처럼 어느 때는 노는 아이들처럼 어느 때는 박히면서 공인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나를 따라왔다 너의 키는 나보다 한 뼘은 더 컸다 네 얼굴은 크고 네모지고 검었다 너에게선 늘 낯설고 추상한 냄새가 났다 너를 두고 선생들은 산적 같다고 말했지만 선생들이 어디서 산적을 만나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적도 이런 지옥에는 살지 않을 것이고 선생들도 이 지옥에는 살지 않았다 선생들은 딴 세상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도시락을 들고 딴 세상으로 가버렸다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 지옥에는 어둠과 먼지와 소란과 냄새 연탄가스 뚱뚱한 누나들만 남았다 또 있었다 또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것 그것 끔찍한 것 사람 머리 머리통 머리수였다 어떤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많은 땅 내 머리만한 면적에 내 머리칼수보다 사람이 많은 세상 지옥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지옥중학교 3학년 26반은 다른 25개 반과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온 아이들이 40명쯤 됐다 나는 그 중 하나였다 넓은 도시에서 하필이면 지옥구 지옥동으로 흘러들어온 불쌍한 아이들이 20명쯤 됐다 나는 그 중 하나였다 원래부터 살던 아이들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최신 성분이 복잡한 아이들은 서둘러 서열을 지었다 1등부터 10등까지는 하루 만에 10등 이하는 천천히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나다 보면 전교 5천명의 서열이 만들어졌다 거기서 왕이 된 아이가 말했다 나는 고등학생하고도 논다 나는 딴 세상의 진짜 깡패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아이가 바로 우리 반에는 너를 제일 무서워하다니 네가 여차하면 면도칼에 휘두르는 갈대없는 독종이며 누구에게도 친 적 없는 그 깡패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몰랐다 나는 막 전학 온 시골 아이였으니까 극강패에게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건 곧 알게 되었다 그걸 알아야 도시 변두리의 지옥 중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성한 몸으로 졸업해야 딴 세상 딴 동네로 갈 수 있었다 나는 그걸 몰랐다 나는 막 전학을 왔으니까 전학을 와서 며칠 되지 않아 극강패가 내게 심부름을 시켰다 나는 극강패가 지옥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수학교, 주일학교에까지 골고루 명성을 떨치고 있던 아이인 줄 몰랐다 그런 훌륭한 깡패가 왜 시골에서 막 전학 온 핏기 없고 어리숙한 나한테 매장 가서 빵과 사이다를 사오느라 하는 심부름을 시켰을까 다른 아이라면 아,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영광스럽게도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시다니 이 목숨 바쳐 빵을 사와야지 하면서 두 주먹을 꼭 쥐고 뛰어가렸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나는 물정을 몰랐다 깡패도 몰랐다 나는 바보였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거부했다 싫다 극강패는 무한한 듯한 어이가 없는 듯한 귀찮은 듯한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왔다 그리고 내 멱살이 바짝 틀어진 채 3층 교실에서 변소 뒤까지 끌고 갔다 그 광경은 전교 5천명이 다 보았는데 누구도 외냐고 묻지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다 나무와 부서진 책상과 칠판이 쌓여있고 구린내가 나는 후미진 곳에서 나는 맞았다 맞느라고 점심시간이 끝나는 줄도 몰랐다 나는 난생처음 남의 주먹이 맞아 코피가 터졌다 그것 때문에 수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 난생처음 수업을 빼먹게 되었다 가엾어라 가엾게도 나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에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다 깡패한테 맞아도 맞아서 코피가 터져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해도 자살하지 않을 것 그때 네가 다가왔다 너는 느릿느릿 바지 단추를 채우면서 내 앞에 섰다 얼씨구? 여기 땡땡이치는 놈이 또 있네 너는 침을 찍 뱉으면서 규율부처럼 말했다 너 누구하고 싸웠어? 나는 싸운 적이 없다 맞았을 뿐이다 나는 일어섰다 고개를 돌렸다 네가 무엇이든 내가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새 고양이처럼 가볍고 빠르게 다가온 너는 내 어깨를 눌렀다 바로 그때 나는 내 장래 희망을 다시 바꾸었다 살아서 이 지옥을 빠져나가기 너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나를 흙먼지와 톱밥 속에 주저앉혔다 나는 너를 노려보았을 뿐이다 장래 희망을 바꾸었기 때문에 봄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코풀소들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사슴들이 각축하는 계절이었다 코딱지를 누렇게 만드는 흙먼지가 떠다니는 지옥의 공기에는 빵 공장에서 빵을 찌면서 내보내는 고소하고 시큼한 냄새가 섞였다 하늘은 시뻘했다 매일 똑같았다 갑자기 너는 신기한 물건을 본 것처럼 자기 손가락으로 내 턱을 쳐들었다 너의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고 자연스러워서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안받고 싶어했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네가 말했다 너 꼭 계집애 같이 생겼구나 나는 노려보고 노려보고 노려보다가 울고 말았다 계집애처럼 흑흑 흐느껴 울었다 너는 나를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싸움과 코피와 수업을 빼먹었다는 것이 서럽지는 않았다 너에게 계집애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분했다 그런 취급을 받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질질 울긴 하는 내가 가여워서 머리가 아프도록 울었다 너는 문득 사라졌다가 양동이에 물을 담아 가져왔다 그 양동이에는 축구부라는 글자가 쓰여있었다 그건 학교에서 가장 사나운 깡패들로 만들어진 축구부 말고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물건이었다 씻어 나는 너를 깨끗이 무시했다 축구부 양동이와 축구부를 무시했다 온 세상을 무시했다 일어서서 나왔다 네가 무섭지 않았다 그저 창피했다 다들 너를 피했다 너를 피하는 아이들을 너는 무시했다 그런데 너는 너를 싫어하는 나한테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네가 무섭지 않았다 그냥 싫었다 웬일인지 너는 그 전처럼 수업을 빼먹지 않았다 선생들은 말했다 야 오랜만에 백승우 얼굴을 보는구나 잘 있었냐 그러면 너는 피식 웃으면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짐으로 방울을 만들어 하나씩 날렸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냈다 그러면 선생은 얼굴이 벌개져서 출석부를 접었다 너는 아예 네 자리를 내 뒤로 옮겼다 그리고 내 등을 칠판 삼아 연필로 한 자씩 썼다 너 죽어 나는 네가 무섭지 않았다 그만둬 싫다고 칠판에 악보를 그리고 있던 음악선생이 돌아보았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작은 아이들이 돌아봤고 옆자리에 있던 아이들과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너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의 공책을 빼앗아 거기에 뭘 쓰는 척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선생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선생은 내 머리를 출석부로 가볍게 탁탁 치고는 교단으로 돌아갔다 너는 그 뒤에 대고 주먹을 쥐어 앞뒤로 끄덕거리는 신용을 했다 아이들이 소리 없이 웃었다 나는 학교에서 너한테 소리를 지른 최초의 아이가 되었다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았다 매일이 똑같았다 어쩌다 다른 알이 있기도 했다 그날도 길에는 빵트럭이 지나다녔다 길에서 공을 차단 아이들이 트럭 꽁무니에 달라붙어 같이 뛰기 시작했다 빵 공장에서 나온 트럭들은 덜컹거리면서 달려가다가 이따금 빵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나는 다른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 트럭을 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런데 빵이 하나둘이 아니고 상자체 내 코앞에 떨어졌다 빵이다 빵 삽시간에 아이들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작은 먼지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깔아뭉기고 올라타고 물어 뜯으며 빵을 나눠 가졌다 나는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빨리 빵을 집었지만 봉지를 뜯기도 전에 누군가 손목을 쳐서 내 빵을 가져가 버렸다 나는 빈 빵 상자를 앞에 두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야 빵 도로나 언제 네가 다가왔는지 아이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반쯤 뜯어먹은 빵까지 전부 다 상자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냥 가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불렀다 너 거기서 다섯 개 집어 나는 무시했다 나는 네가 싫었다 네가 자꾸 나한테 접근해 오는 게 싫었다 나 빵 안 먹어 보름달이 그려진 포장지 속의 등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진작 알고 있었다 하지만 끝내 그 빵을 집지 않았다 나는 터덜터덜 집으로 갔다 집 앞에서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찢어진 너의 모자 속에서 빵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나는 너를 힘껏 노려보았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거지냐 나 빵 싫다고 너도 싫어 네 턱이 딱딱해졌다 미술책에서 본 그리스 조각처럼 각이 졌다 너는 고함을 치면서 빵을 팽개쳤다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너는 모자도 찢어버렸다 대문을 발로 힘껏 차고는 가버렸다 아니 왜 대문을 차고 날리니 주인 알면 큰일 나게 누나가 달려나올 때까지 나는 찢어진 모자와 그 안에서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빵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게 웬 빵이야 누나가 빵을 주워 모았다 줍지마 다 버려 야 먹는 걸 버리는 법이 어딨니 포장도 안 뜯었는데 오늘 저녁으로 먹으면 되겠네 누나는 그날 저녁 돼지처럼 그 빵을 다 먹었다 나는 누나가 싫었다 누나가 싸주는 도시락도 싫었다 그래서 잊어버린 척 다음날은 도시락을 가지지 않고 학교에 갔다 학교가 끝나고 나니 배가 고팠다 나는 빵트럭을 따라 열심히 달렸다 그렇지만 빵 상자는커녕 빵 한 봉지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랬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았다 다른 날도 있기는 했다 어느 날부턴가 누나와 나는 아침을 굶어야 했다 누나가 다니던 공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누나는 울었고 눈이 퉁퉁 부어 공장으로 갔다 나는 수돗물로 배를 채워서 누나처럼 배가 고프지는 않았다 그날 너는 교문 앞 빵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나를 끌고 빵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넣어주려고 산 거야 너는 김이 나는 찐빵을 내밀었다 너는 커다란 암수가 그려진 우유도 주문했다 나는 허기가 져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먹지 않았다 먹어봐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그냥 주고 싶어 난 이 부어가 아니야 너 같은 부어 필요 없어 그때 온 가게 안에 튀김 냄새가 퍼졌다 나는 기름기가 맞는 튀김을 싫어했다 배고플 때 튀김을 먹으면 설사가 났다 저거 먹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마치 네 것이냐 얼른 튀김을 집어왔다 가게 안에 있던 누구도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새처럼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내가 튀김을 먹는 동안 너는 착한 공룡처럼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네가 싫었다 너는 튀김을 몇 봉지 싸서 내 가방 안에 넣어주었다 나는 누나 생각이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가게를 나오면서 나는 너에게 물었다 이 찐빵 가져가도 돼? 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찐빵도 가방이 터지도록 담아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찐빵을 누나는 튀김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누나는 설사가 나서 그 다음날 공장을 가지 못했다 다시 똑같은 날이 되풀이됐다 다른 날은 어쩌다 했었다 알람쌔에서 너와 있으신 걸 뵙을 희망했다 이스라엘이 통과한 시절에 계속 올라가다 저는 바람쌔에서 예전하여 그날의 마음이 터지지지 않았다 다섯 versch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